아 이게 바다 돌아오죠? 와 부산왕대교 아 좋다 아 멋지다 여왕댕다고 봐도 말이 안되지 부산왕대교 이거 바다 위로 가는 거 와 멋지다 태운데 그 지렁길 그 거글이 명상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뭘 좀 얘기해 정신없이 앉아 이러면 이게 오늘 최고 풍경 바다하고 빌딩 아 바다 빌딩하고 이거는 오늘도 멋진 데 왔네 이거는 틀림없다 최고좋은데 해운대강 지렁길 부산왕대교 와 멋지다